오늘 시간인데요 너무 아쉽죠? 아쉽죠?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마음부터 열 곡도 하고 가고 싶은데 네? 아쉽어요?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쉽잖아요? 네 아쉽죠? 그러면 우리 아쉬운데 또 나연언니가 최근에 런닝맨에서 보셨나요? 애교 선배님은 애교? 애교? 아 굉장히다 건배로 그냥 애교? 네 애교로 한 번 괜찮을까요 여러분? 네 참고하고 나연언니 24살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건대요? 건대요? 아니면 어떤걸로? 2행시로 할거에요? 2행시로? 2행시로 다 같이 건대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건 전국대학교 왔잖아 하나 둘 셋 세 태유재 뚝뚝깍깍 왜 때려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분들 남자분들의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어 민망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저에게 또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다 같이 건대요 이예고 다 같이 건대요 제가